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짠 완전 많이 쌓였어 뭐야 뭐야 이벤트야 뭐야 일단 일 시키고 보는거야 그런거야 남편이 자꾸 자의를 비웁니다 뭐하는거지? 귀? 아이고 우리 아이콜 매신이 왔어요 어디야? 응 도도가 도도가 더 없어? 아니 더 줘 더 줘? 계속 나와 줄게요 그래 뭐야 리액션 어떡해 뭐야 이거 언제가 준비했어 눈물또르르 우유가 나 갔다가 다 쓰면 돼 내가 갔다올까? 우유 사온다 응 급한 대로 하나만이라도 갔다올게 우유 사러 가냐 뭐야 뭐야 왜 우유를 우유를 안 챙겨놓은 거야 이것도 큰 그림인 거야 아 찾으심 찾으심 아하 어우 돌아가야돼 우유 사러 지금 편의점에 가고 있습니다 우유 사러 지금 편의점에 가고 있습니다 손님이 기다린다구요 여러분 손님이 연유라떼랑 카페라떼를 기다린다구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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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 꽤 손님 많네요 빨리 가야되겠습니닷 아! 살고싶아지 당장 이제 해피타임을 즐겨볼까? 엄청 빠른 엄청 빠른 귀 멍해 귀가 아주 멍멍해 아! 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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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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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